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 바이든 미국의 애국자들을 심하게 건드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 바이든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총기 소지자들을 한바탕 강력하게 건드렸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의 OAN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미국의 OAN은 조 바이든 NRA 미국 총기협회를 이번에 반드시 없애버리겠다고 맹세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드디어 조 바이든이 그 속내가 드러났다라고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총기 소지는 합법적이죠 미국의 수정헌법체 2조에 근거하여 자기의 재산과 본인의 가족과 또 본인의 안전 이거를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헌법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 주가 위험에 빠지거나 하면 민병대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합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까지 미국의 민주당은 역대적으로 총기 소지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본질적으로 군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것은 한마디로 미국의 빌 클린턴 시대나 오버마 시대의 모든 군사작전들은 정치적인 유도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뭘 걸었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미군 병사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어찌되었든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이 미국의 애국자 세력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 총기협회를 얼마나 막강하게 키워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미국의 총기협회와 총기판매협회 보고에 따르면 총기가 제일 많이 판매된 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 바이든이 왜 이 총기협회를 반드시 없애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총기협회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장소지 자체를 범법자 범죄자로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조 바이든이 점점 미국을 중국 공산주의 집단들과의 글로벌 리셀주의자들과의 연합 쪼개려고 한다고 하는 게 본질이죠 그러니 미국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고 나니 미국의 총기를 소지한 사람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들 왜 열받았는지 그 소식들을 하나하나 전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OAN은 조 바이든 NRA 및 전미 총기협회에 반드시 패배시키겠다고 맹세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바이든은 총기 규제에 대한 강한 의제를 통해 미국인들의 총기 구매 및 소유를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조 바이든은 월요일 인터뷰에서 대통령직 시작을 나는 전미 총기협회에 대한 강력한 규제 총기 구매 규제 총기 소유 규제 대용량 탄창 구매 및 소유 금지 등과 같은 나는 전미 총기협회를 반드시 폐쇄시키겠다고 맹시한다 우리 미국은 총기로 망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는 총기로 망한다 나는 반드시 총기 반대 법안으로 미국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OAN수는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총기를 소유한 주에서 총기에 대한 범죄 사고가 50% 이하로 줄었고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총기 소지가 낮은 다른 주에서는 총기 사고가 138% 이상 급증했다며 조 바이든의 발언은 대부분의 공화장원들이 찬성하는 수정헌법 제2조에 따른 총기 소지의 합법화를 뒤집겠다는 의지로 들린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은 계속해서 나는 무기 소지 자체를 공격용으로 간주하며 그것은 불법이어야 한다 나는 대통령직의 시작을 전 미국인들의 총기 환매 프로그램으로 시작할 것이며 총기 다시 되팟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할 것이며 총기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제는 총기 제조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거나 집에 총기를 보관하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만약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승인한 민간인들만 총기를 특별히 소지할 수 있는 허가 제도를 만들 것이다 라고 바이든은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가 미국 시민을 무장해제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에 해당된 합법적인 시민들의 무기 소지를 막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조 바이든과 민주당은 여러분들의 총기 소지를 범죄자 취급을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OAN 뉴스가 조 바이든의 인터뷰 내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비교하면서 내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총기업회에 대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주고 미국이 강해지려면 집안의 또 그 지역의 안전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 왜? 경찰들의 예산은 해마다 깎으면서 군인들의 예산은 해마다 깎으면서 민주당이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되어가고 있다 라고 OAN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의 이러한 발표에 전 및 총기협회와 총기관련 기관들은 성명을 발표했으며 NRA 전 및 총기협회는 성명에서 조 바이든의 총기규제 및 총기환매 프로그램 미 총기협회 폐쇄 발언은 미국인들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며 사회주의식 발상이며 우리는 끝까지 거부하겠다 라고 밝혔다며 2020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총기가 팔렸다 라고 전한 총기판매협회는 성명에서 조 바이든의 발언은 대부분의 애국자들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총기 소지자들에게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헌법적으로 대처하고 총기 사용에 대한 정당방위를 행사할 것이다 조 바이든은 전 및 총기 소유자들의 울분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동할 줄 아는 미국인들이다 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조 바이든의 사회주의식 공산주의식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 베이징 조 바이든의 민낯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의 총기 소지자들과 총기 관련 회사들 난리가 났죠 지금 자 이것이 바로 조 바이든의 민낯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